아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능을 파는 홈쇼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딱히 형은 술 잘 먹는 거 말고는 재능을 잘 몰라서. 아니, 그런데 술을 잘 먹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 복싱이거든요. 왜냐하면 술도 체력이 안 되면 못 먹어요. 그런데 형이 우리가 잘한다는 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기에 좀 그렇지만 제가 인천에 빠키아웃을 해요. 빠키아웃. 빠키아웃은 다른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별명이. 아니, 우리 이산나으리가 너무 웃으시네. 이산나으리. 송현이는요. 예? 옛날에는 내 눈도 못 쳐다봤지. 옛날에는 내 눈도 못 쳐다봤지. 그렇지, 내가 옛날에는 아이투아이 못 쳐다봤지. 옛날에는 무조건 수의구 얘기했잖아. 우리 이산나으리. 일생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딱만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복싱을 어쨌든 재능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복싱이? 그렇죠. 종국이도 복싱 오래 했는데. 저도 오래 했죠. 나는. 종국이랑 스파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2년 정도. 종국이랑 스파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스파링이요? 아, 아, 아. 스파링이요? 스파링 진짜 저희들이 한번. 둘이? 스파링은. 지금 죽어도 고생인데.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원래 스파링은. 그냥 향 가지고 와 여기에 몇 개 꼬꼬하게. 스파링은 원래 아버지하고 아들도 안 시킨다잖아요. 싸움 난다고.